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뇨, 아뇨, 안돼, 끊기면 안돼 월리! 월리야, 월리야 월리는 월리의 생활이 더 밝혀졌어 오늘 기분이 정말 잘 어울려 오늘 뭐가 있을까?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요? 밥 먹었을까? 네, 밥 먹었을까? 밥 먹었을까? 네, 밥 먹었을까? 고, 땡!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다들 모르겠지? 제가 눈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정말? 저의 이름으로 있었어요 팬들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너무 오래간만요? 얼마나 오래간만요? 생각해보니까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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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즌 40 정도였는데 그 시즌이 작년에 정말 와우! 호주스! 우리 돌아왔어요 오즈시들이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어떻게 만나요? 와이파이를 찾아볼게요 와이파이를 한번 들어오게 해볼게요 와이파이를 찾아볼게요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와이 네, 네, 네 계란? 아니, 죄송하지만 계란을 안 가져왔어요 포기 오늘 계란 안 가져왔어요 그 친구는 어디에 왔어? 어디에 왔어? 여기가 어디에 왔어? 뭐? 너무 웃겨 그 때에 대해 특별한 계란을 가져왔어요 그 때 정말 특별한 계란을 가져왔어요 난 계란을 가져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계란은 계란은 계란을 가져왔어요 이번엔 계란은 계란을 가져왔어요 그냥 내가 처음으로 가져왔어요 조효야! 네, 아직도 글랄적이에요? 네, 아주 글랄적이에요 네, 아주 글랄적이에요 많이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brownies 네, 저는 brownies 네, brownies are nice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근데 너 항상 말하고 있어요 cryptocurrency grain 이용 Flexibility 되니 좋음 제가 보니 싫OOD 항상 잘erman 듣던 잇 ako 좀 수처를 오죵 78% 아니요, 잠깐만, 쿠키와... 네, 제가 브라우니에 있는 브라우니에 있는 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도움이 없지 않겠죠 그는 브라우니에 있는 브라우니에 있는 브라우니에 있는 게 좋아서 맞아, 근데 형은 약간 뭐라 해야 하지? 초콜릿 치... 초콜릿... 초콜릿 칩 쿠키 아니면 브라우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달달한 음식들은 그냥 달달한 것들만 먹고 싶어 하는 느낌? 뭐라 해야 하지? 근데 이거 취향이지, 취향 그쵸, 취향마다 다르죠 취향적인 거니까 저도 그 뭐지, 쿠키도 쿠키 뭐 예를 들면 버터쿠키 뭐 열심히 만드는데 이게 근데 열심히 만들어도 이게 뭐지? 항상 딱딱하거나 아니면 부드럽지 않거나 막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근데 버터쿠키를 그냥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근데 너가 약간 작은 거 만든 거 기억나? 작은 거?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맛있었어 맞아요 그거 약간 우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쿠키였어 그때 뭔가 좀 더 부드럽게 나왔으면 좋겠어 조금, 조금 잘 부러지는데 근데 딱딱하게 부러지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진짜 버터쿠키 좋아요, 좋아요 오랜만에 빌라이비를 하게 되니까 근데... 저번에 했었잖아 저번 달, 저번 달 했는데 저번 달이었어? 저번 달이었어 그치, 지금 2월이... 아니야! 저번 달 5월쯤에... 5월 말쯤에 했어? 말을 해서 그 다음... 혼자서 했던 거? 네, 개인, 개인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신기하네 좋아요 어... 필릭스를 만든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 어... 형은 개인적으로... 형은 없어 네, 고기 고기? 형은 아니야, 형은 고기 아니, 원래 좋아하긴 한데 근데 형은 약간 그... 약간 네가 로즈메리도 넣고 타임도 넣고 타임도 넣고 그리고 올리브오일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만들었었잖아 그 소금... 나는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진짜 맛있었어 아, 소금이랑 후춧가루 같이 넣었었구나 후추, 후추 후추, 후추 맛있어 맞아, 맞아, 진짜 맛있어 아, 배고파! 아! 음식 얘기하니까 배고파지잖아 전 용... 전 지금 건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건강 그래서 저번에 V LIVE 그 뭐지? 샐러드 먹었구나 채소밖에 거의... 채소랑 그... 그때 소고기였나? 스테이크였던 것 같아 스테이크 같이 있는 그런 샐러드? 응 진짜 맛있어요 전 정말 그런 거 추천합니다 맞아, 요새 후추는 뭐 저녁이든 점심이든 저희는 같이 샐러드 시켜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샐러드 소스랑 같이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냥 채소 먹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같이 먹는 게다가 소소를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 그게 가능한지 약간 되게 뭔가 먹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소예요? 그냥, 그냥 저녁에 저녁때 그냥 채소만 먹는 을 그 소스 없이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형, 형 소스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호떡 있어요 토마토 소스 저 이렇게 뿌려요 뭔가 찬양 이렇게 뿍! 뿌릴 것 같아요 아예 안 뿌려 아예 안 뿌려요? I don't put sauce on my... I mean I don't know why Like especially 약간 우리 막 고기 먹으러 하잖아 근데 이제 그 참기름에다가 이제 소금도 있고 쌈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막 소스는 되게 많잖아 뭐 간장도 있고 근데 저는 약간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의 맛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고기만 먹어요 음 So you just want the taste? 그냥 그 원래 있던 맛을 그냥 먹어보고 싶은 거 약간 그런 느낌 내 삼촌이랑 생각 똑같네 아 그래? 나 삼촌이야? 예전에 호주에 항상 뭔가 예를 들면 호떡 아니면 그냥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동안 약간 소스 뿌리거나 아니면 찍어서 먹던가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항상 아니야 나는 그냥 원래 있던 맛을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아 근데 그때 이해 못 했죠 왜냐면 그때는 저는 그냥 호떡을 잡잖아요? 소스 있잖아요? 뿌리지 않고 그냥 딥빈 그냥 아 그냥 완전 찍어서 먹어 찍어서 먹어 고의 느낌 아 거기 아 그 아 원래 우리 저번에 호주에 왔었을 때 정말 좋은 핫도그 곳에 갔을 때 근데 우리 기억 못 가서 못 갔는데 다음에는 진짜 핫도그 그 약간 가게? 가게? 이게 레스토랑이 아니야 식당이 아니야 식당 아니야 거기서 주문하고 받고 받아보면서 먹는 형 형 remember back in school? 유이씨 소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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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일 그러니까 학교에 호주에서 막 뭐 예를 들면 뭐 뭐 예를 들면 뭐 운동하는 날이 있으면 뭐 특별한 날이 있다면 항상 뭔가 바비큐를 많이 해요 그치 그냥 바비큐를 해서 와 근데 이게 호떡은 말고 뭐 가끔씩 호떡이 있었는데 이게 호떡은 느낌의 소스지를 빵에다 넣어요 그냥 가운데에 넣고 맞아 그 다음에 어니언을 그 넣고 그 다음에 소스 뿌리고 머스터드 뿌리고 그냥 알아서 그냥 맛있게 먹고 심지어 닭가슴살도 있었고 저는 닭가슴살 되게 좋아해서 너무 맛있게 그때 또 베이컨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냥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호주에 호주만의 그 먹는 소스지지 치즈 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알아요 그리고 떡이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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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그냥 그때도 학교에도 그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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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찬이방이니까 음악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스 그래서 아까 필릭스가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 같이 틀을 하는데 스테이 혹시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스테이 그리고 스테이 준비되어 그래서 저희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예 이거 이거였지? 응 오 이거 진짜 너무 좋았어 이거 나오고 와우 이거 나왔어? 그래서 바로 봤지 그리고 오늘 스테이한테 보여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진짜 좋아할 거예요 너무 들을 수 일단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정말 훌륭해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너무 너무나 잘 챙겨주는 정말 훌륭해 되게 새로운 목소리 목소리가 굉장히 새로운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네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찬이빵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렛츠 고 5 0 2 0 1 2 3 오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s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So good, very good So good, very good So good, very good So good, very good Fill my heart with songs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oh in other words Oh in other words I love you Thank you That last thank you was perfect Thank you Yes, we are Daystreet 선배님들의 Young K 선배님의 Fly Me To The Moon이었습니다 Wow It's a cover, right? Cover, right? Yeah, it's a cover 56,000 views You know, it's gonna get it It's gonna get it I feel like he needs more He's gonna get it He's gonna get it I feel like he needs more appreciation You know what I mean? He's gonna get it He's gonna get it But I can't do it It's just too hard Sorry But 형은 완전 옛날부터 약간 우리 월평 막 했을 때도 그때도 했었거든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아주 좋았어 Brian 보고 싶다 Brian 보고 싶다 Brian 보고 싶다, 보고 싶다 Anyway, Brian 선배님의 아니, Young K 선배님의 Five Minute To The Moon 커버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되게 뭔가 이런 거 커버를 하는 거는 진짜 뭐지? 저는 커버를 연습하는데 근데 막 이럴 막 그 뭐지? Young K 형 선배님 그 음악 그 커버를 그 노래 부르는 뭐라 하지? 느낌?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낼 수 있을까? 저 항상 들을 때마다 듣고 1초 지내요 안돼, 안돼, 안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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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 He's on a lot more covers as well 되게 많이 했어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I like the The Bazy one Bazy one도 있고 되게 많은 되게 많은데 I like the I like the Because people love Are you saying this one?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좋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우리 Young K 선배님의 하나만 더 듣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좋아서 그래 이거 다시 들어야 돼 아마 우리 Stay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데 Let's go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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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verything was filmed really nicely I love this feeling I think it's I think it's I think it's You're gonna rip them out Or did you Kind of like Australian I used to rule the world Seize the prize when I gave the worl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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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ies I listened as the crowd was say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minute I held the king Next the walls were closing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s there Upon pillars of salt and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And shield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 go there was never Never an honest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t's really old song But I think I'll never get bored of it It's really old song But I think I'll never get bored of it Because I hear the song When I hear the music I hear the sound of me When I hear the sound of me I hear Jerusalem bells Ring it Roman cavalry choirs the sea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케이 어디서 알고 계세요? 여기 어딘지 궁금하네 왜냐면 너무 예뻐가지고 유럽 쪽으로 왔기도 하고 처음에 그 사인이 There's no wait sign in Australia There is a wait sign That just says wait? Is it? Oh, this one? Yeah, I don't know if it... 그러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긴 하다 맞아 There's like on the Ferris wheel We do have Ferris wheel, there's one on Lunar Park, no? True But it's like... 한번 자세히 보여줘 근데 약간 영화는 되게 많아 So maybe it's the UK? I feel like the... It could be the UK? I feel like the water's a bit wide And... But then... Let's see Oh, it was in London London, London I see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Okay, 자, now back to some more talking Yes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여러 영상들이 떴었잖아요, 그쵸? FELIX가 이번에 나온 영상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상 있나요? 저요? 음 저는... 뭐 이것도 있고 약간 이것도 있었고 전 그게,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 전 고우가 뭔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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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음... 인트로... 약간 그 시작! 음, 시작적인 느낌인지... 그냥 바로 뭔가... 그... 뭐지? 그 티저 떴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서 뭔가 되게... 오, 스테이 아직 못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치, 그치, 그치 음악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 뚜뚜뚜뚜 맞아, 뭔가 되게 신기... 오, 이거 무슨 느낌이지? 근데 뭔가 영상도 되게... 음 영상도 되게 신기해요 어, 근데 나는, 나는 그... 아침까지 영상들이 진짜 신기하게 찍었어요 어, 근데 난 물론 신기한 것부터 신기한 건데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그런... 취향? 좋아하는... 제 취향? 이어야 될까? 뭔가 되게... 아주 아티스틱, 아니? 네 어, 그런 게 되게 좋았어 한 번만 봐도 돼요? 이거, 어떤 거 보고 싶어? 이거 아니면... 이거? 어, 저는... 이거 그냥... 고생? 고생? 고,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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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그... 그거를 못 읽어요 그, 그, 그... 고, 그리고 생 생이야, 생 아, 생, 그쵸? 고생, 고생 계속 그냥 고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 벌써 좋아요 음... 트레이 고, 고, 고생 빨리빨리빨리가 필요없고 강천천이 감기 몇 시간이 빨리빨리 간다 해도 난 상관없어 못해 yo 지금 날씨가 말도 보내다 봅니까 나 죽어 따라하지 않고 다야 따라가면 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빨리 가기 싫어 그냥 놀래 놀고처럼 놀래 아, 해 빨리 여기 싫어들려 놀래 한부자가 될래 끝이 빨리빨리 하니까 아직까지 수도 앉아있는 거 이렇게 내면 뭐야, 뭐야, 뭐래 그때 진짜 춤 쐈어요, 쐈어요 So intense, so intense 이런 느낌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냥 강력하고만, 강력하고만 강력해 아주 그냥 강력해 형, 형, 그것도 저것도 볼까? 좋아요, 이것도 봐야지, 이거 봤으면 난 이것도 너무 좋아 It kind of reminds me of the movie, you know, Chronicle? Chronicle? The boy with the boy Yeah, where there's like the big boys and then like they got superpowers Oh, yeah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It's kind of good like that scary movie but 뭔가 무서운 영화 느낌 살짝 있어서 괜찮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Let's go Let's, oh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그 때 제가 살린 거 같아요 진짜 살린 거 같아요 이미 하인 이번에 되게 힙합스러우니까 굉장히 그냥 It's just right for us 약간 우리 We feel like I don't know, I feel like we're born with it The vibe 뭔지 알 거 같아 Even 창빈이 형, 한, everyone Just like, what is it? Very well in sync With this style We're bringing up this time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떠셨어요? How did you guys like it?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It's not easy at all Not easy It's so easy I'm excited Love it We are Good It was athletic Aesthetic I like i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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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excited So excited Yeah 좋아요 형 저희도 지금 너무 빨리 Stainhead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못 참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도 약간 쌤한테 몇 가지 조금 스포얼하려고 준비했잖아요 스포얼 저 하면 안 돼요 의미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어차피 스포얼할 것들이 있으니까 형이 리드해줄게 형이 보여줄게 형이 알려줄게 Hello 네, 우리가 자 자 어떤 스포얼? 나중에 봅시다 이따가 이따가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요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저는 많이 작업하고 있어요 뭔가 약간 샐러드도 먹고 막 조금 몸을 좀 더 잘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아니 아니 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너는 항상 팝스는 정말 정말 큰 일어나서 일어나서 뭔가 아빠가 보면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집에 집에서 일어나서 계속 열심히 하는 거 같고 내가 그 일을 못 봤어 내가 그 일을 못 봤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저는 건강하게 먹는 것 보단 또 뭐하고 있을까 요새 일찍 자고 또 노래 연습도 많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노래 뭐라 하지 약간 제가 커버를 그 커버에 대해서 막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냥 내가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듣기가 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는 목소리 모니터를 했을 때 굉장히 그것도 신경 쓰면서 또 좋은데 좋은데 그런 거 뭐 그런 거야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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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나중에 나중에 펠릭스 커버하는 거 꼭 들을 수 있도록 그건 그냥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 거의 그냥 내년 아니에요? 내년? 아니면 장... 아니면 왜 이렇게 심각해? 왜 이렇게 심각해? 왜 이렇게 심각해?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믿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누군가 가장 작업할 수 있어 누군가 가장 작업할 수 있어 뭐 생각해? 어차피 너는 다 보이잖아 넌 너무忙잖아 내가 열심히 작업할 수 있어 넌 너무忙잖아 근데 넌 너무忙잖아 창빈이랑 아이엔 그리고 리노 리노 형은 리노 형은 리노 형은 요새 잘 하고 있지? 승민이도 요새 운동 엄청 많이 하네 승민이 창빈이랑 리노 형이랑 아이엔 하니 하니도 맞네 하니도 하니도 엄청 열심히 하구나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찬이 형도 왜 저랑 같이 근데 현재도 바쁘고 저도 뭐 알아서 하고 다들 운동은 하고 있잖아 그쵸 좀 스트레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스트레칭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나도 해야 되는데 유연성이 좀 부족해서 I'm not that flexible I'm trying to be flexible 근데 매일 I lost a bit of my flexibility 유연성 유연성을 유연성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다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사진이 나왔어요 밴밴밤 송빈님 그 사진을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되게 좋아 보여서 되게 좋아 보여서 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되게 운동에 빠져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거 어떻게 재밌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운동에 형은 약간 그런 거 있어 그 영상 사이트에 그런 운동 영상을 많이 보면 It makes me want to feel like working out Like when I see those Workout motivation videos It makes me want to work out There's this one There's one person Who's an Australian person But he works out And just watching him Just makes me feel like Working out I don't know It helps me not lose my accent as well I like watching it But I don't I don't I just It's just entertaining Just to see someone working out But me I'm just like You might think You might think You might get different later Yeah, maybe Who knows 일해봐 So there's this thing that The guy on The The video side He always says Stay massive Stay massive Massive is such an Australian term Yeah, massive 자주 쓰는 맞아 Massive이라는 게 거대한 그런 뜻인데 Stay massive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그치 찬이방이니까 또 다음 노래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노래를 들어봐야 되는데 혹시 뭐 필릭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듣고 싶은 노래 네 들었나요? 그때 뭐 뭐 뭐가 있을까 아 다시 선배님 거? 네 다시 들어보고 싶어? 저는 계속 많이 들어봐가지고 뭐 언제나 또 들어도 되니까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필릭스가 듣고 싶은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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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미안해요 pepper 나 네 한 번도 더 평소cą 비교 싫어 More and more 나 네 한 번도 So you feel me 네가 날 위한 사랑은 닥고 밖으로 우리 화이팅 선배님들의 More and more 들어갔습니다 저 진짜 명곡 진짜 노래 너무 좋아 저 이번 노래가 최애곡 진짜 노래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일 좋아요 진짜로 맞아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오셨네요 두 분들 깜짝 놀랐어요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들어왔어요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들어왔어요 두 분 어떤 일로 들어오셨나요? 자리야? 네 무슨 일로 들어왔을까요? 출입문으로 아 출입문으로 들어왔구나 뭐한 거야? 일어날 거 같아서 나 좀 잡아줘 봐 나 지금 빠졌어 아 맞네 이 의자가 약간 부족하구나 좋아요 좋아요 이런 내추럴 내추럴 암 좋아요 일단 네 살리에 많이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저 참바 오랜만에 오실 뻔인지 몰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전에 필릭스랑 같이 우리 이제 그 이지 티저랑 고생 티저 올라온 거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볼래요 아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많이 봐야죠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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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어제 그거 브이 앱 하면서 22초 그거 뭐지 22초 나온 사람 맞추라고 그랬었거든요 어 아 근데 맞췄어? 아니요 못 맞추시더라고요 처음에 아 딱 딱 이 사람이네 한 세 번 정도 더 보셔야겠네 자 그러면 우리 오! 심지어 우리 댄스트로처 친구들 댄스팀 친구들 있네요 뭐 아니야 이렇게 타이밍이 아주 좋구만 갑자기 댄스팀 됐지 자 그럼 같이 한 번 봅시다 오케이 렛츠 겨우 겨우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밑줄에 잡혀있는구나 이거 아 다 써줘 eye 아 흠 하하하하 저거 우승설이지 빠아 빠아 하는 거 다 우리 우승설이 아니네 원래 우승설이 다시 함 다시 한 번 들어봅시다 오 오 성목소리인 것 같은데? 성목소리 찬유가 독서일 수 있어 약간 애매했는데 나는 성목소리 아닌 것 같아서 평소에서 알고 보니 막 우리 아니고 야! 진짜 그 신속이 있네 원래 현진이 잘 놀라잖아 저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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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한 명 스타드 자 이제 이어서 볼게요 나무가! 나무가! 아아! 진짜로 오! 22초 남이 오 장빈! 아 이거 봐도 봐도 안 질려 아 귀여워 둘, 셋, 넷, 둘, 셋 사진 들려요 어 사진들려 에이 오 오 아 아 오 아 나 맞아 현준아 너 태어난다 야 이거 너 일단 약간 이거 좀 올릴게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아 노래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거 뭐냐 가면 쓰고 있는 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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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가면 쓰는 부분들도 있어 그거 맞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옷이 보여서 아 그 그 우리 스테이는 아 그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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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스테이도 그 이지 영상이 너무 좋다고 해서 뭔가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근데 솔직히 진짜 역대급으로 봐서 진짜 잘 나왔어 안무가 진짜 장난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풀 나 근데 말하기 좀 그러는데 하나 싶어야 될게 어? 스웩 아 진짜 그거 나오잖아 나오잖아 약간 성숙 버전 성숙 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얘기하면 스테이가 너무 기대하니까 성숙 버전이구나 뭐 힙한데 좀 성숙하죠 성숙한 버전 오 여기까지 섹시 섹시 아 맞아 스무스로 이 부분이 되게 뭔가 딱 그 웨이브 타이트 아 약간 네? 지금까지 스키즈의 모습과는 살 때 좀 더 어른스러워 좀 다르지 어른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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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제가 했던 안무를 또 넣었잖아요 숙숙 아 숙숙 카수가 카수가 되게 좀 좋아요 아 그 진짜 나 갑자기 지금 약간 뭐냐 심심할 때 자주 찾아봐 그걸 찾아본다고? 어 그 힐링 영상이냐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비타민정 히히 자 그러면 네 어차피 이렇게 온 김에 같이 한번 스페이를 한번 진짜요? 해도 돼요? 저 다 스포할게요 그러면 저희는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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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안돼 안돼 근데 이거 우와 이거 진짜 여기 창의방에서 진짜 최초 공개인데 그러면 뭐야 음원 공개에요? 음원 조금 공개 저번에 그랬었거든 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들여지고 이제 그 노래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 너가 살짝 안 보이는 거 같아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이게 좀 좁아서 아 찬방 살짝 좁네요? 아 네 그 영상이 뭐야 그 방송의 퀄리티보다는 살짝 좀 아니 너희만에 오지 여기 되게 작아졌어 그러니까 원래보다 좀 더 작아진 거 같은데 어 작아졌어 작아졌어 여기 생긴 건가? 네 아니 귀뚱 원래 있고 여기 사이가 되게 좁아졌어 이 사이랑 이 사이가 조금 한참 우리 사이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어 심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 좀 더 많아진 기념보다 한번 스포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번에도 좀 더 똑같이 스포 하고 싶은 노래들이 딱 두 개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곧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혹시 혹시 멤버들 뭐부터 듣고 싶어요? 저는 타이틀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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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타이틀곡 아니면 뭐가 있을까? 제목은 아직 아직 제목 안 나왔어요? 제목은 아직 몰라요 아 제목은 나왔는데 이게 둘이 트랙list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노래가 어떤지 어떤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저 페이 아니면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저 제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해! 그것도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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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턴인업 할 수 있는데 바로 콘서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형 위에 거요 위에 거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돼? 솔직히 진짜 이번 앨범 수록곡들 진짜 퀄리티가 그냥 말도 안 돼요 그러네? 이게 이거고 이게 이게 그거인가? 아 그 저것도 좋은데 이건 또 뭐야 저 이게 우리 제목 아직 안 나왔어 아니 임식이 약간 잘못됐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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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잠깐만 금방 찾아볼게 제목 나왔나? 우리 제목 나왔나? 제목도 나왔어요 제목도 나왔는데 제목은 어떤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제목은 그러니까 그 노래의 내용을 모르니까 뜨거워 제목 얘기해도 되는 건가? 아닌가? 아무것도 안 써야겠다 한번만 있어야겠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나와있네 아 나와있네 8번이네 8번 ok 제목도 나와있네 어 제목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아 저 저 저 헤븐 듣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페이스메이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청사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슬럼프 안 돼요 안 돼요 아 슬럼프 슬럼프 이거죠 아 저 청사진 듣고 싶어요 청사진 청사진 지금 약간 괜찮지 않나 약간 지금 약간 날씨도 좀 아 그런 느낌이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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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거기까지 완전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노래 한 번 가볼게요 잠깐만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금 아 오케이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다 이거 좋은 퀄리티로 잠시만요 이것도 아주 짧게 세이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한 번 들려드립시다 이 부분이겠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떨린다 떨린다 이게 처음이야 처음으로 들려주는 거야 아직 나온 적 없어 아 진짜요? 어 살짝 약간 긴장이 되는데 살짝 오케이 한 번 음 들어봅시다 자 우리 스테이를 위한 첫 번째 체리의 방에서 나오는 스포 Let's get it 갑시다 Let's go 이 부분이 나오네 여기까지 와 와 아주 ты 샌 첨 청양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 지금 반응이 아주 핫합니다 오 와 와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노래도 많아서 나 자신이 있어요 맞아요 난 현잉이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는데 다음으로 스포 할 노래인데 또 스포 해요? 네 이 노례는 현잉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노래인데 이것도 스포예요? 이것도 스포 한번 해볼까요? 스테이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잠 못 잘 수도 있어 진짜 우리 스테이 잠 못 잘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바로바로? 아니면 너희 뭐 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 스테이 약간 지금 정신 못 차리게 해버리실 거 같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리노랑 우리 현중이도 갑자기 들어온 기념으로 노래도 갑자기 들어오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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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봐 좋아 좋아 잠시만요 그러면 구간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또 다른 스포 곡 또 한번 스포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완전 이거 이거 완전 그거 대박이잖아 그거 문제 알지? 문제 알지? 문제 알지? 문제 알지? 그럼 던질 수도 있어 지금 안 돼 안 돼 그거는 너무 위험해 던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스포 한번 들어봅시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얍 렛츠고 아 형 형 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자 너무 떨린다 이거 이게 손으로 막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떨려서 그래 자 준비됐죠? 네 갑시다 Let's go Let's go 이 노래가 딱 헤이븐 딱 두 개가 연습하기 전에 항상 제가 틀어놓는데 아 맞네 듣고 약간 진짜 몸풀기 딱 좋은 네 아 몸풀고 텐션 늘고 아 헤이븐은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아 몇 가지로 할게요 아 막상 얘기야 그냥 틀어준 기념 기념으로 그냥 다 들을까요? 그냥 재생합니다 그냥 다 틀까요? 여기 방문 닫고 여기 방문 잠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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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어어어어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다 있어 지금 여기 다 있어요 그냥 그냥 틀면 돼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6월 17일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얼마 남았어요 우리 미리 들었지롱 네 우리 가지고 있지롱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딱 네 여기까지 우리 스테이에게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지옥디에다 우리 할인은 다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와서 우리 노래나 듣자 아 아 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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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빠이빠이 해야겠어 슬슬 슬슬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할 거 같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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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집 가는 길에 들어야겠다 좋아요 좋아요 아 둘이 아직 연습하고 있었구나 네 이제 슬슬 이제 숙소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제 다시 숙소 가려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따가 또 안녕 안녕 좋습니다 숙소 돌아가면 또 아주 그냥 파티 난리 나갈 거 같은데 네 바로 타 틀고 이 노래를 트라인업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꼭 기대해줘요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저희가 역대급으로 이니까요 이해해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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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리노 현진 가는 걸로? 네 오케이 둘이 빠이빠이 스텝아웃 안녕히 계세요 리노 스텝아웃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리노 아웃 안녕히 계세요 현진도 아웃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안 와우 물을 빌렸어요 이렇게 야 리노 리노 옷 어떻게 해? 물 아니네 이거 물 아니었구나 뭐야? 콩차 어떻게 해? 형 미안 이거 어떻게 해? 흰 옷을 잠깐만 이거 내가 다 빨아줄게 나 집 가서 다 삶아줄게 이거 아 여기 흘리면 나중에 내가 할게 아니 나 못 봤어 아파 미안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오늘 리노 형 형 조용해줘 다들 이 이야기를 하고 보자 빠이빠이 스테이 안녕 스테이 빠이 형 빠이 형 좋아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아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아 그냥 다 들어봐 와우 와우 아주 그냥 완전 완전 너무 좋아요 네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좋네 뭔가 아쉬운 게 약간 노래만 노래까지만 조금만 들어주실 수 있어서 소화해가지고 노래까지만 소화해서 좀 아쉽긴 한데 아쉬워요 조금이라도 조금 더 소화할까 안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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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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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뭐 스테이가 아 또 나중에 보여드리는 것도 납작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고 그래도 되고 안 되고 아 근데 지금까지 그냥 뭔가 스포 많이 한 거 같은데 근데 조금 아쉽긴 하긴 하다 근데 스테이 들었을 때 어떤 뭐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면 왜냐면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틀어드리기만 하고 너무 아쉬운데 뭐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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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포인트인지 근데 네 약간 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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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오케이 뭐...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잠깐만, 내가 하나 하나 네, 잠깐만, 그냥 생각해 볼게요 그냥 생각만 해 두고 솔직히 솔직히 Stray Kids는 Stray Kids는 Stay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솔직히 많아요 포커스, 포커스, 컴온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솔직히 I... 조금 혼나도 거 같아 You know? 그치? 뭐 안 혼날 수도 있어 그쵸 그치? 아, 한 번 그냥 적당히 진짜 조금 진짜 적당히 Stray한테 적당히 보여줄게 오케이, 그럼 뭐... 저희는 오케이, what are you thinking? Oh, that part 거기? 나, 나... 포인트, 포인트도 아니고 그냥... 그렇긴 하지 그거라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안무죠 안무스포을 하는데 하지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적당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Stray, 네, 더 이상 물어보지 마요 네, 적당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I don't care, I actually don't car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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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We'll just show it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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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want to do it like like subliminally? Like without even us knowing? Like,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오케이 형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그냥 할래? 오케이, 좋아요 그럼 Stay도 모를 수도 있어 Stay, Stay, Stay가 알아서 잡아야죠 그거를 Stay도 보고 잠깐만, 이게 그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게 그쵸 그렇게 할래? 그쵸, 그쵸 난 모르겠어 아, 진짜 나는 모르겠어 진짜, 진짜 이게, 이게, 이게 진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뭔가 애매한 게 아, 뭔가 이게, 이게 맞는 것 같긴 아,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안무를 서로 한다는 거는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I got nothing to lose 맞아요 If it's first day, I don't 근데, 아, 그게 나는, 나는 상관없어 아, 근데 진짜 뭘 했어요 아, 진짜 이게, 이게, 이게 아, 적당히 응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근데 약간 좀 시간 지나봐야지 좀 그때까지 어, 적당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내 말은 어 아, 근데 일단 어, 좀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어, 딱 V LIVE를 끝나면 아, 지금 거의 시간 거의 다 됐구나 그쵸 그새 팬들이 이제 알아 볼 수 있죠 아, 진짜 미칠 것 같다 으아, 진짜 미칠 것 같다 You can't see me 오케이 아, 아무튼, 네 음... 아, 아니, 우리 이미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니, 스포를 이미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 음악 두 가지, 네 그, 음... 그래 안무스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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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대로 보여줄까? 근데 사실은 이미 보여드렸는지 안 보여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지금까지 안무를 처음부터 안무 스포를 이미 한 상태 한 거일 수도 있어 그쵸? 제 말은 그거죠 아니면 뭐 모르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봐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진짜 연습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이제 댄스팀 댄스팀 그리고 우리 스트레이 퀴즈 안에 있는 댄스팀 우리 필릭스 필릭스 리노 그리고 현진이랑 또 같이 항상 느꼈던 게 이번 퍼포먼스가 특히 타이틀 퍼포먼스가 진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스펙타클러 아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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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를 확대하고 싶지 않아서 음 스펙타클러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멋있어요 뭐 그쵸? 그쵸? 아니 내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다 멋있다고 표현하면 그러면 당연히 모든 안무가 멋있죠 그쵸 그쵸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이에요 아직 안 해본 스타일이에요 새로운 맛이에요 아 맞아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dish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이에요 특이한 맛이에요 특이한 맛이에요 아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 형 어차피 무서운 거대요 뭐야 아 예 깨비밈 근데 지금까지 진짜 적당히 보여드린 근데 진짜 다시 보고 싶으면 V LIVE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게 네, from the beginning 왜냐면 저희 평소를 처음부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모르죠 모르죠 모르지 모를, 모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건 안무 아니에요 기대할수록 이건 안무 아니에요 이거 부작용, 부작용, 부작용 이거 부작용, 부작용 다들 깜짝 놀랐죠? 힘 빠진다 근데 지금까지 그냥 다 적당히 보여준 것 같아요 I think we showed it now I think we showed it now We showed them two, you know, two snippets of two songs I think, I think we showed them What do you say, a grain, worth? A grain? No But it's like a golden grain 그쵸, 그 금 같은 금 같은 쌀 한 알 정도의 스포를 보여 드린 것 같아요 저희, 저희, 네, 좀 되게 조금만 한데 근데 그, 그 작은 게 금이에요 그치, 금이지 그래서 그걸 깨달음, if you guys can find that you guys, you guys are 진짜 눈치 정말봐 Oh, my stomach 그래서 꾸루룩거리고 있네 I had dinner, though You had, I had dinner I had dinner I'm, I'm, I'm growing I'm growing 그렇게 크는 거야? 어, 네, 저는 농담 아니야 저는, 저는 요새 잘 때 응 저는 웬만하면 꿈을 많이 안 꾸는데 그저께 떨어지는 약간 떨어지는 꿈 꿨어? 네 근데 한국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떨어지는 꿈 꾸면 그 한국에 떨어지는 꿈 꾸면 잘 오고 있다고 그렇지, 이제 키 큰다고 아니, 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불을 다 얼굴을 가려가지고 발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약간 그 발만 차가운 바람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떨어지는 느낌 그 꿈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근데 확실히 꿈에 약간 떨어지는 약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을 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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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사실 아직 꿈에 떨어지는 거야 아 너는 아무도 모르겠어 내가 떨어지는 거야 아직도 잘하고 있어 아직도 잘하고 있어 I feel like we need to close things up 근데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찬이 방에서 음악을 좀 많이 들어야 하는데 조금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서 아 그렇죠 딱 두 노래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s there a song that you want to listen to? Nothing of mine 어, 전... 나 하나 있어, 형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오케이 이거는 저희가 추천받은... 아! 아! 추천받은 노래 딱 두 개 있는데 Yeah 같이 한번 틀어드릴게요 One is this one It's like a cover version Like a different version of it Right 그래서 같이 한번 Almighty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천받은 노래랑 사실 처음 들어와요 그래서 아는 노래인데 처음 들어서 confiance도 한번 처음 들 zelf 때 아마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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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feel you, I feel you. I think for Felix, your voice for me, it's got an image of like an egg, like this egg, the one that I've got last ti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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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at I mean... like... It's an egg. e, like it's an egg, like, ∂ 이거 선물이야 Like a present like egg with an egg Like a matoshi card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빨리 I want you to hatch I want to see what's more to come out 더 나올 것들이 기대되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아니야 난 기대겠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을 들으려 하는데요 또 추천받은 노래 하나 있긴 한데 플릭스도 아마 아는 노래일 거야 우리가 또 이 선배님들의 노래 노래 중 하나를 옛날에 커버한 적이 있었거든 아! In the Battle Yeah, The Battle 근데 제가 또 추천받았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엔딩 노래로도 뭔가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 번 우리 Stay와 함께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Yeah Are you ready to listen to it? Mm-hmm Okay! Then, you know, if you don't know what to do In life, when there's times when you don't know what to do What do you do? You listen to don't know what to do Wow You heard the song, too? Yep Very crazy, crazy Oh, it's strong, awesome Wow What do you do without you? 하찮은 이 곳에 홀로 남아 그려본 내 기억은 blue 사랑한다는 왜 나만 이래 오늘처럼 예쁜 나를 어떡해 이렇게 모든 게 박차기만 해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Let's go! Yeah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Yeah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I know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I know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Wow, I'm really excited Very Very uplifting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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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our face Yeah But then, like, it's kinda I don't know, it's got that very It's calming Yet, very energetic at the same time You know what I mean? You know what I mean? Oh, so, my last song is Today's last song is Letfix 선배님들의 Don't know what to do Was it? I don't know what to do. That's why I cry. They have such great voices. I'm not even joking. It's really... 그 표현하는 게 그냥 그 가사를 읽은 것보단 읽는 것도 약간 감정적으로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You can feel it from the heart. 근데 들었을 때 굉장히 느낌은 좀 알겠다. 이해하겠다. 뭔지 알 것 같아. 좋아요! 좋은 노래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Always a pleasure. 오랜만에. I feel like I've been spending a lot of time with you these days as well. I feel like I'm at home. At home? Like anywhere? Not just so? Yeah. Even at company? Yeah. Just the fact that, you know, You know, Felix is always there beside me. And, you know, Because, you know, If you think about it, You were always there when I was at my... Like, At my darkest times, right? True. And you were there for me when I got out. What do you mean? When I got eliminated. What? What? Don't bring up the... Don't bring up the... What happened. Don't bring up the flies. Yeah, don't bring up the flies. 근데 그때 저 탈락했을 때 찬이 형이 뭔가 그... 저랑 찬이 형 둘만 같이 그 숙소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I remember. You remember? I still think about it. I still remember. I still think about it. He's always... He's just like... He's just like... Um... 뭐라고 하지?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I feel so bad that time. 그날에 계속 하루 종일 계속 울었어요. 비 오는 날인데 진짜 기분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It was really humid and it started raining at the end. 그냥 비가 진짜 비가 계속 내려와서 계속 내려와서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Even at home, 숙소에서도 계속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추억인 만큼 약간 추억... 약간 지나가는 일이기도 한데 그 일이 있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I feel like 한 명할 그때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 이후로도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Yeah. Like I think I think It's not only It's not only Chanyeol but everyone else. Yeah. Everyone. 진짜. Yeah. 모든 사람들 다 Like JYP You know Just The company itself The company itself The company itself Everyone's just So nice. JYP thank you! Thank you for letting me stay! I'm so happy. Yeah. I'm glad to be in How do I say? Family Not even I wouldn't say team I mean team is correct Team is correct But like It's more than that But to put it I guess You know Friendlier term I say family Yeah And especially our Our members as well Which is one Brotherhood The eight of us Is just It's the best Strong The bond We have Strong Yeah Yeah We can't explain it It's just there It's fate Yeah Fate for us all together Yeah 좋아요 자 그러면 We have to say goodbye 근데 끊기 전에 다음 주 또 찬이의 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찬이의 방은 다음 주 찬이의 방은 여태까지 한 찬이의 방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클 수도 있습니다 It's gonna be Amazing 그리고 그때 우리 멤버 8명은 다 나올 거니까 꼭 챙겨봐 주세요 I'm gonna have everyone come out You know that right? Yeah, you're coming as well 많이 기대해 주세요 It's gonna be A mess 더 스포어를 하려나 스포어 할 수도 있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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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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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아직 모르죠? 몰라요 자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Anyway Thank you STAYS for coming 우리 STAYS 저희 촬영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봐요 또 봐요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올 거니까 Yes 기대해도 됩니다 좋아 Alright, ready? Ready to do the signature poses? Alright, let's go Anyway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에 또 봐요 Bye-bye